자,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미친 친구들. 이미 미친 친구들인데, 미투데이 친구들 친구들. 아, 미친들. 저희와 함께 이렇게 재밌는 모바일 채팅으로 이렇게 한번 만나뵙는데, 어떠셨어요?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이번 중에 좀 해서 되셨나요? 저희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태민국에서 소감 한번 쌓아주세요. 소감 일단 미친 친구들과 함께. 미친 친구들과 함께. 일단 재밌게 채팅을 하다보니까, 저희도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었다는 것 같아요. 아, 커뮤니케이션. 너무 기뻐, 독특했습니다. 아, 예. 외국분들도 계셔서, 네. 키군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 근데 몇 마디 안했는데. 네. 3마디 있겠습니다. 네. 하이 하고 내가 별명 불러주는 게 다였는데. 네. 아무튼. 아니, 외국분들도 계시더라구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열렬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연을 하셔서, 또 많은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샤이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앞으로도 멋진 모습 보여줄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컨텐츠 파일을 위해, 민아는 이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미친 친구들 안녕. 미투데이 친구들. 여기 또 있네. Quindi. 고맙습니다.